최소한은 올해 7월까지는 계속 악화돼요 이제 나쁜 점 중에서 그 악재 중에서 가장 큰 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보다 더 심할 거에요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정부에서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총선의 영향을 받는 거구요 네 아기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 처음 나오시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필명 아기곰이라는 필명으로 2003년도 How to Make Big Money 라는 책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2003년부터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기곰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라는 책을 쓴 작가구요 이런 그냥 단순히 작가 또는 뭐 유튜버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전 투자자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저 자신이 제 돈을 갖고 실제로 이제 투자한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을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사람 갖다가 주식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은 사람 갖다가 화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부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 되는 정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특히 이 분야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그 니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예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그 왕의 어머니의 상을 3년으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막 죽이고 그런 예속 논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여서 그거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딱 어떤 사람의 논리가 맞아 어떤 사람의 논리가 틀려 그게 아니라 그걸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저 사람이 말은 굉장히 잘해 막 굉장히 잘하고 유튜버 운영하는데 막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몇백만 이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게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잘 알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죠 최소한 재테크 분야라면 이게 무슨 뭐 뭐 예술이나 뭐 이런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어 자기의 자기가 진짜 정보 자기가 살아있는 정보를 갖다가 다루는 사람은 그걸 갖다 활용해서 바로 그걸 더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전 투자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2003년도 부터 이제 책을 쓰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라든지 관심이 훨씬 그 전부터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30년 넘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한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을 최소한 3 4번 이상은 경험하신 건데 대부분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사이클 한번 경험하시고 나와서 활동하시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찐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그런 집값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최근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올해 7월까지는 좀 역전세 문제로 집값이 안 좋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올해 어떤 해든지 그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 이제 뭐 수어트 분석 같은 거 하실 거예요 그거 같이 여러분 재테크에도 그럴 때 작성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올해 좋은 점이 뭔가 이제 나쁜 점이 뭔가 하는데 이제 나쁜 점 중에서 악재 중에서 가장 큰 게 역전세래요 역전세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어 그 이 자료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올해 그 올해 1월까지 쭉 정리를 한 건데 어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기 역전세인지 알았더니 전세라 아닙니다 이런 기사도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각은 뭐냐면은 작년 8월 그러니까 2023년 8월을 바닥치고 9월부터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5달 동안에 지금 전세가가 1.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새로 전세를 계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선택권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계약한 것보다는 8월 달에 계약한 게 훨씬 더 싸게 계약할 수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세가 오른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역전세라 아니냐 전세라는 뭘 갖고 따지냐면 그런 사람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전 전세가 2년 달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2월에 만기 되는 사람은 2024년 2월 만기 되는 사람은 2022년 2월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가 그때부터 내렸느냐 올랐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기준으로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2022년 1월에 비해서 2024년 1월이 11.5%가 떨어졌어요 어? 우리 집 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우리 집 별로 안 떨어졌는데 이거는 전국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건 부산, 대구, 서울 다 해가지고 가중평균 낸 게 누가 냈냐 제가 낸 게 아니라 KB국민회에서 낸 게 11.5%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만기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전세가의 11.5%만큼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만큼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전세는 아닌데 어? 그러면 이게 다음 달에 해소됩니까? 해소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2년 전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고 이게 쭉쭉쭉 가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역전세를 되냐면은 앞으로 전세가 지금 오르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작년 8월에 바닥을 치고 계속 오르는데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요 최소한은 올해 7월까지는 계속 악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 역전세라는 계속 11.3이 되든 11.4가 되든 11.7이 되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이것보다는 크게 개선될 수가 없어요 왜? 전세가가 오른다며? 왜냐하면 2년 전 전세가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 2022년 7월이 가장 피크였거든요 2022년 7월 대비해서 2024년 7월이 가장 안 좋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괜찮아지느냐? 7월보다는 조금 8월이 되면 조금 괜찮아지는데 그때도 역전세라는 되는데 조금씩 완화가 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전세라는 언제 끝납니까? 2024년 말 되면 역전세란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유는 왜 없어집니까? 2022년 12월에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보면 역전세란이 완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역전세란이 심할 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는 역전세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전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돌려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역전세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확실히 2년이라는 래깅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매매 시장은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내가 그거에서 그 텀에 대해서 그때 지나서 팔면 되는데 전세는 그냥 계약이 2년에 딱 픽스가 되기 때문에 2년 달이로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하락했다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금매를 제외하고 집 살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분위기인데 매수 심리는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시기가 악재가 현재 보면 역전세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행 고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반기에는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이 분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빠르면 3월 말에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도 미국 경제가 조금 위험한데 연말에 대해서나 될 거야라고 보는데 중간적인 생각을 보통 6월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6월경 좀 되지 않겠느냐 미국에서도 대선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거든요 그럼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6월부터는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상저하고 시장이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거고 대신에 하반기 와서는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면서 역전설안도 완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없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약간 총선 이후 4월이죠 그때 뭔가 집값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총선이란 변수는 크게 보지는 않아요 총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권, 정부라든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람들한테 입에서 회자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걸 갖다가 원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요물이에요 요물 요물이라서 올라도 욕을 먹고요 떨어져도 욕을 먹습니다 만약에 집을 없는 사람 같은 경우 무슨 소리야 집값이 떨어져야지 젊은 층들이 결혼하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버티다 버티다 2021년도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영끌한 거예요 여기서 저거서 대출 막 받아가지고 샀어요 옛날에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가장 비싼 때 샀단 말이에요 자기 있는 돈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샀는데 그 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하나 샀는데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소위 반정부처의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거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욕을 먹으면 한쪽에서 지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게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오르면 오를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내가 이건 투자를 잘해서 오른 거야라고 생각하지 정부 덕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반대의 생각을 해요 반대의 생각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봐 내가 저렇게 부하내동하는 애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딱 내가 심지가 굳으니까 내가 저렇게 할 때도 내가 안 사고 딱 기다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 라고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집값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못해서는 정부 욕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에 자식들이 저렇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집값이 올랐냐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방은 적게 오르고 서울 집값이 참여정부 때도 없고 문재인 정부도 많이 올랐어요 강남 상구 적게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겠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강남 상구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나 또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고단점에서 전혀 안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못 되면 남의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함부람이 법전 시대부터 그러니까 수메르 시대부터 있었던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재미없어 집값에 대해서 이거 논의하는 거 재미없어 다른 거 이슈 갖고 하자 라고 하는 걸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총선이 그래서 저는 총선에 대한 거는 별로 모르는데 근데 다만 총선이 어떤 뭐가 되냐면 그거는 이제 여당이나 정부 생각이고 각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당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무조건 당선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년간 백수니까 그 다음에 당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온갖 호재를 갖다가 어디서 자기가 어디서 정보를 알아듣든지 아니면 자기 희망상을 석든지 막 해가지고 온갖 호재를 막 터뜨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비해서 어 저거 뻥인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 저거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집가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총선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런 호재가 좀 약한 지역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총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다 그렇죠 개별적인 이슈로 갈지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슈는 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 부동산 부채 문제가 뭐 시각하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방한한 BIS 사무총장이 한국 경제 구조개혁 시급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행 이창용 청주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좀 가계부채 이거 약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계부채가 심각하죠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하단에 있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나온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통계 보여드리면 저는 야 쥐 마음대로 하네 쥐 마음대로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표를 예쁘게 정리한 거니까 가끔 인터넷 댓글부 같은 그런데 보면 그러게요 기자분들이 어떤 어디서 발표한 걸 그때 기사 쓰면은 막 기자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쁘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행 얘기에요 한국은행 가서 총재한테 따지세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계를 냈냐 거짓말 아니겠지 보통 그랬으니까 가계부채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17조 원이에요 가계부채가 그런데 2022년 2023년 끝나지 않았으니까 2023년 언제 나옵니까 4월 4일 날 데이터가 나옵니다 4월 이후에 제가 유튜브를 찍어놨다는 강의할 때는 2023년 데이터를 가겠지만 지금 2022년 데이터가 2022년 말 기준으로서는 2,327조 원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225%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3배가 증가된 거죠 225% 증가됐다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 얘기하면요 개인의 빚이 1억 원이었던 게 3억 2천 5백이 된 거예요 2억 2천 5백이 더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1억이었던 게 16년 만에 3억 2천 5백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이런 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꾸준히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2006년도 그때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 있습니다 라는데 지금 16년이 지난 동안에 가계부채는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의 자금순환동향이라는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 나오는데요 가계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계금융자산은 뭐냐 부동산은 아닙니다 가계금융자산은 예금 보험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금은 은행에 넣은 거죠 국민은행이나 신앙은행에서 내가 찾아오면 돼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찾으면 되는 거고요 보험은 무슨 삼성화재 이런 데서 보험이니까 내가 해약하면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을 하든 해약해가지고 내가 현금 변액보험 이런 걸 해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계금융자산은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은 아닙니다 자 가계금융자산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인가 그동안에 얼마 그 1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늘었는가 그러면 놀랍게도 225%가 늘었어요 아까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225% 늘었는데 가계금융자산도 225%가 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동안에 우리 통화량 M2 기준으로 통화량 M2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16년 동안에요 225% 늘었어요 무슨 거짓말처럼 다 짜고 치는 네 이게 장난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규금이 지금 와가지고 통계 조작하나 잡혀갑니다 통계 조작하나 통계법에서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주장하면요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세요 검증하는 게 재밌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장난하나 가계부채도 225% 늘었어 가계금융자산도 225% 늘었어 토화량도 225% 늘었어 225% 늘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가계부채가 지금부터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이지 그런데 그중에서 통화량 나 몰라 금융자산 나 몰라 가계부채만 보니까 우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가계부채를 막 숨기고 가계금융자산 우리나라는 가계금융자산이 16년 동안에 이렇게 1억 원이었던 사람이 평균적으로 3억 2천 5백이 됐습니다 라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앞으로 집값 오를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비교를 하면서 본인의 남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큰일입니다 그건 남의 의견이고요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자인 거예요 투자자는 누구 책임을 한다 자기 책임을 하는 거예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넘치고 넘는 게 정보예요 그중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해 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커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계금융자산이 가계부채보다 두 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계금융자산으로 가계부채를 다 갚고 나서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은행에 2억이 있고 부채가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2억 찾아가지고 1억 부채를 갚으면 돼요 그럼 왜 안 갚았습니까? 1억짜리 부채는 회사에서 빌려준 건데 금리가 1%야 그런데 나는 저축은에다가 4%짜리를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갚아가지고 1억만 1억을 갚아보고 1억만 남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바보잖아요 어차피 이 돈은 거의 이자가 싼 건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가계금융자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계 이거는 전체 가계 전체 가계를 따진 거잖아요 가계금융자산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계부채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나는 가계금융자산 없는데 가계 부채만 있는데 라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가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한계가구라고 그러거든요 한계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케어해 줄 것인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 갖다가 싸잡아가지고 가계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가계 전체는 상당히 보면은 지금 가계금융자산이 가계부채보다 두 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그거 가계 전체를 이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GDP 대비 가계금융자산도 세계에서 우리가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정보 어디서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국은행 또는 국민은행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본인만의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그냥 나 공부하기도 싫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그냥 믿고 그냥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중간적인 삶을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환 능력이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처럼 많이 심각한 건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거고요 또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전세금은 부채도 잡히지 않는데요 부채 안 잡혀요 전세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2억 원 주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그 돈을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부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부채의 액수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저기 뭐야 한국은행 이런 데서 그걸 안 잡을까요 하면 이건 부채이기도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객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계하는 거니까 가계 전체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걸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가계 전체의 문제인 거죠 어떤 특수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해석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재료 갖고 이제 셰프는 아주 유명한 셰프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 먹어야 돼 고민할 정도로 이상한 요리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널리고 널리는 게 이제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최근에 약간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슈가 상당히 좀 부동산 피해 부 리스크를 다시 한번 키우는 상당히 좀 센세이션한 그런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건설사 줄 파산한다 제2의 IMF 온다 이런 말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 IMF를 직접 겪어보신 또 작가님께서는 이 태양건설 사태 이거 어떻게 보신지 정말 이 IMF 때랑 비슷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IMF까지 갈 건 없고요 IMF 때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많이 망가진 거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원인이고요 그야말로 외환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거하고는 조금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뭐 벽상 건설이라든가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한보건설 뭐 이제 뭐 이런 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졌는데 그 건설사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큰 우리나라 대우나 이런 굴지의 기업들도 많이 그때 무너진 거죠 자 태양건설이 이제 요새 이제 뭐 PF 사태로 해가지고 워크아웃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태양건설 그거는 하나고 이제 그거 말고 그거 더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아직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태양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에서 구조정도 들어갈 거고 월급도 깎일 거고 뭐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을 이제 처할 건데 부동산 시장 전체로 한번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을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태양건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마디로요 잘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막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양하고 막 미분양 안 나오면은 그런 부동산 PF 자체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동산 경계 안 좋으면 지금 태양건설이 아니라 비슷한 회사가 비슷한 회사가 건설사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쁜 거 아닙니까 예 그 회사 되는 사람들은 참 나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은요 집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는데 뭐 망해가지고 어 저기 뭐 짓지 못하고 또 왜 지금 건설사 중에서도 튼튼한 건설사들도 안 짓는 거죠 어 이거 잘못하다가 지금 태양건설도 망했는데 나도 괜히 뭐 짓는다고 이렇게 했다가 혹시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까지 전염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금융회사들이 요새 전부 다 이제 소위 이제 쫄아가지고 돈을 안 빌려주고 있는데 괜히 우리 같이 튼튼한 사도 괜히 괜히 거기서 저거 할 거 있나 시장 좋아질 때까지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우리 휴가들 가고 연체들 쓰고 우리 좀 최소한 최소한 우리 알짜배기만 진짜 남을 것 같은 것만 알짜배기만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태양건설 PF 사태가 터진다는 거는 앞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된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는 어 이게 뭐 올해 2023년 악재입니다 큰 태양건설 직원들 입장이고 태양건설 입장이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은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적정하게 매년 지어야 될 물건이 저기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못 짓고 있다는 거죠 1기 신도시 재건축 이것도 최근에 화두 잖아요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말을 잇고 1기 신도시 지역을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될까요 1기 신도시 이제 1기 신도시가 장점이 뭐냐면요 어 그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에요 우선 이제 서울에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은 집값이 비싸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싸죠 옛날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옛날 옛날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계획도시냐 계획도시가 아니냐에 대해서 극하게 달라져요 그게 계획도시는 이제 뭐 도로도 내국 다음에 인프라가 딱딱 갇혀있으니까 살기가 상당히 편하고 어 자연 도시는 계획도시의 반대가 이제 자연 도시잖아요 자연도시 같은 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길도 조그맣죠 옛날에 가마나 지게만 다니고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불도저 이런 게 없으니까 산도 그대로 구름 그대로 있으니까 어 상당히 이제 조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살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적게 오르고 계획도시는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에서 부족하니까 이제 1기 신도시를 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획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시들이 어 사회 인프라들이 잘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지어진 지 보통 어떤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1기 신도시는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뭐 병원 은행 학원 이제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원도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학원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갇혀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낡은 아파트라는 거죠 낡은 아파트 30년 지난 다 낡은 아파트는 거죠 그래서 그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지면은 바뀌어지면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다 똑같은데 이래서 뭐 분당이나 일산의 평택 지금 다 똑같은데 아파트리 다 새 아파트야 그러면 지금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 측면이나 또는 실거주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재건축 방식이 그러면 그게 너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야 이제 정부에서 저렇게 해주나 보다 그거는 사실 재건축이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게 좋죠 기대 수준이니까 정부는 이제 자기 하려는 걸 이렇게 좀 쇼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보면은 정부에서 하려는 게 정말 되면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여서 그런지 요즘에 구축 아파트? 이걸 약간 사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대표님의 그 저서에서도 보니까 뭐 새 아파트와 낡은 아파트 가치를 비교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을 갖다가 이제 집의 가치를 볼 때요 이제 불인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새 2015년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40대나 50대가 집을 많이 사는데 요새는 30대 빠르게는 20대부터 집을 사거든요 20, 30대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투자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집을 살 때 새 아파트 당연히 누구든지 새 아파트 좋죠 자동차? 낡은 중고자동차보다는 세정도가 좋은 거고 남이 입던 옷보다는 새 옷을 입는 게 낫죠 다 새 거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둘 다 새 아파트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디가 더 비싸요? 당연히 강남에 비싸죠 강남에 비싸죠 그런데 새 아파트 지을 때 강원도 거는 거기서 막 모래로 짓고 모래나 시멘트로 짓고 강남 거는 금가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강원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짓고 강남에서는 변호사나 의사가 와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재료 갖고 왔는데 왜 강남은 집값이 비싸고 강원도는 집값이 쌀까요? 땅값의 차이죠 땅값의 차이입니다 그럼 그 땅이란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라 그게 갖고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입지는 가격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게 이번 달까지는 강남에 땅값이 비싼데 다음 달부터는 강원도가 비쌉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가요 계속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런 말을 굉장히 흔하게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이전부터 났던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지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강원도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강남에 있는 낡은 아파트가 훨씬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강원도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강남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투기꾼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초보자고 불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강남이 갖고 있는 입지가 강원도에 있는 입지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구축 중에서 구축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새 아파트는 좋아요 낡은 아파트는 별로 덜 좋아요 라고 해가지고 저폐가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구축이 다 저폐가됐다는 거 아닙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는데 그나마 싼 거 중에서 그 싼 거 중에서 저폐가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새 아파트 중에서 정말 입지가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라는 이유 자체로 집값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아파트에 거품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구축 중에서 저폐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구축이 다 저폐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형편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아무거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돈 주고 사더라도 어떤 데 같은 어떤 데 같은 거 몇 십 퍼센트 오르는 기간 동안 어떤 데는 또 몇 십 퍼센트 떨어진 데가 있어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119 무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파격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약간 총선용 정책이다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 대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렇다 이거는 그 저기 그 저 워킹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냥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이제 정부에서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1.10 대책 이전에 이제 작년에 2024년 9월 26일 날 부동산 이제 공급 대책을 내셨습니다 그거에 이제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9.16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우리가 좀 알아서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라는 게 이제 거기서 정부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일환으로서 이제 그 연결선상에서 1.10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1.10 대책에서 보면은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뭘 이제 그 그걸 했냐면은 비아파트 분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빌라죠 다세지주택 다가금주택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할 때 져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등 뭐 무슨 뭐를 뭐 감면해 준다는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그 빌라를 갖다가 구원투수 삼았거든요 아파트를 아파트는 한 번 지으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허가 내고 막 해가지고 착공해요 착공부터 이제 입주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야 건설사들 열심히 져 내가 인허가 빨리 허가해 줄게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봐야 이제 3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부동산 PF 문제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3년에 분명히 이제 그 공급 부족 사태가 뻔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빌라를 갖다가 들쑤셔 가지고 빌라를 그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빌라로 빌라로 속에 들어가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빌라를 마구 공급해가지고 아파트의 부족분을 채우겠다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현 정부가 아니라 과거부터 정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정부의 이제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바로 빌란 거예요 과거에 다 그랬으니까 빌라로 때우면 돼 빌라는 왜 좋으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 좋으냐면 6개월 만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부족해? 아파트는 3년이 걸리더만 빌라는 6개월이면 짓거든요 그러면 5만 호가 부족해? 5만 호 허가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특혜를 주면서 여기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하면 빌라 업체들이 달라들으면서 막 짓는 거예요 소금의 빌라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넘어가고 그때 넘어가고 그때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냐면 전세 사기 사태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이슈가 크게 됐었죠 그렇죠 지금 빌라에 전세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빌라에 전세를 왜 들어갑니까 거기서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1억 8천이에요 만약에 90%라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떨어지면 그야말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깡통 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빌라로 전세가 아무래도 안 들어가 빌라를 갖다가 근데 빌라를 전세가 안 들어가고 월세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전세로 들어가려면 아파트로 들어가지 빌라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빌라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있었거든요 내가 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2천만 원 많아야 2천만 원이면 사는 거고 뭐 재수가 좋은 무피 투자 그래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쁜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산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그런 고통을 노려가지고 전세 사기가 들어간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장점 때문에 사람 사는데 지금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럼 빌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러면 빌라에 짓는 사람은 어떻게 져요 빌라를 져가지고 팔아야 돼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를 짓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빌라에 전세 들어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언제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전세 사기라는 그 단어가 잊혀질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간은 쭉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잊어지면 이제 그때 과거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전세 사기가 있었나봐 하고 이제 그 기억이 없는 사람들 이제 정말 새내기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 그거 보니까 아파트는 비싸고 빌라는 싸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말 모르고 계약하는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한 빌라 시장은 살아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20 대책 보면 아파트는 빠져 있는 거고 다 빌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런데 누가 빌라 들어가서 전세 살 건데 그것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빌라를 누가 들어가서 전세를 살 건데 누가 빌라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누가 빌라를 질 건데 이제 그걸 했다가 하게 되면 그걸 생각 고민해 보면 120 대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 대책 그러면 저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본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를 한 2년 후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승 이제 단순히 언제부터 상승해요 그거 하면 이제 2025년부터 상승하겠죠 아까 얘기했더니 정확한 2024년 후반기보다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2025년부터 하반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은 이제 2026년부터 상승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은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는 추수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씨를 언제부터 안 뿌렸냐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씨를 안 뿌렸어요 논에 다 안 뿌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 적게 뿌린 거죠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게 뿌렸다는데 특히 2023년도는 더 적게 뿌렸어요 더 적게 뿌리는 게 얼마나 더 적게 뿌리느냐 하면은 그 논에서 백섬에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백섬 그러면 이제 요즘 분들이 잘 모르니까 백가마 백가마 그래도 잘 모르시나? 옛날에 옛날에 얘기하면 가마는 나오니까 하여튼 백가마 백가마 분에 이제 그랬다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씨를 얼마나 뿌렸냐면은 40가마밖에 안 뿌렸어요 그러면 가을에 되면은 거기는 씨를 적게 뿌리니까 분명히 40가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40가마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가을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 2026년이다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논농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은 아파트는 3년 걸리거든요 2023년에 착공한 게 2026년에 입주인데 2023년에 착공한 게 그 이전 분보다 60%나 줄었다고요 반도 안 되고 더 반 이상을 주는 거죠 60%를 안 줬으니까 지금 백가마을 추수해야 할 매해 백가마을 추수했던 논에 40가마밖에 안 뿌렸다는 거죠 그럼 2026년도에 뭐 어떻게 해요? 극심한 공급 부족인 거죠 2026년만 그럴까요? 아니죠 2027년은 아직은 몰라요 왜 이러면 2024년도에 씨를 많이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씨를 뿌릴까요? 못 뿌려요 왜 그러냐면 씨를 누가 뿌려야 돼? 농부들이 뿌려야 돼 농부들이 안 뿌려 왜 안 뿌려요? 부동산 PF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건설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씨를 안 뿌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연결 중이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행되거나 더 심화될 가성이 있으니까 올해 가면은 백가마 뿌려야 될 것이 40가마가 아니라 30가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간은 극심한 우리가 공급 부족 현상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기근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2026년부터는 집값이 조금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어디서부터 흔들리냐면 전세값부터 오를 거예요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은 사람이 투자 심리가 있거든요 매매 시장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5억짜리 매매가가 5억짜리이고 전세가가 3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집값이 안 오른다 생각하면 집을 아무도 안 삽니다 왜? 3억짜리 전세 들고 살게 되면 편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뭐가 망가졌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집주인이 고쳐주죠 세금 다 집주인 내주죠 그런데 우리가 2억 원의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전세라는 시장은 만약 주택이 부족해? 그러면 전세는 100% 100% 반영을 하는데 매매 시장은 아까 내가 오를 것 같으냐? 안 오를 거냐? 그거에 따라서 매매 시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몰라요 저게 뭐 아기곰인지 하여튼 뭐 곰새끼인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는데 정말 진짜 오를 것 같아? 그럼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오케이 그때 가보시면 알겠고 근데 전세 시장은 바로 부족하게 되면 바로 그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하냐면 2026년도 보면 전세가가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매매 시장에 전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난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할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2026년도까지 기도하였다가 전세 시장이 많이 급속히 움직이면은 아이고 이거 이거 저거 아기곰이 얘기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에 잘 써놓으세요 지금 근데 약간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합계출산율 0.7명으로 더 데려간다 그렇죠 인구 소멸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가 나중에 100년 후에는 천만 분 밖에 안 남는다 끔찍한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당연히 그 집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저기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죠 인구 많이 주는데 사실 좀 더 줄어야죠 인구가 조금 강남역이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인구가 적은가 엄청 많죠 그것도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로 보게 되면 제가 재미있는 표를 갖고 왔어요 재미있는 표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예쁘게 정리를 했지만 통계청이 나온 걸 예쁘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통계청이 가서 따지세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냐면 5,114만 명이었어요 이거 왜 5,213만 명 그건 통계청이 갔어 따지세요 2023년 작년 말에 얼마였냐면 5,133만 명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지난 10년간 0.4%가 늘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거 자체도 이거는 또 음모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걸러내시고 자 그런데 전국은 0.4%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났는데 자 다 늘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17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서울은 7.5%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었네요 네 지난 10년간 부산, 대구, 광주에서 17개 중에서 11개가 이미 인구가 줄었어요 늘어난 데는 6군데밖에 없고 17군에서 11군데가 벌써 인구가 줄었어요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야 서울은 7.5%가 줄었어요 2013년에 우리가 천만 명이 넘었거든 서울이요 근데 지금은 939만 명밖에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청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주민등록을 조사한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7.5% 줄었어요 이렇게 다 줄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인구가 줄면 어떻게 돼요 집 살 사람이 없죠 주택수요가 줄어놓은 거니까 집값이 떨어져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전국은 집값이 인구가 늘었으니까 이제 35.3% 집값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아니 인구가 줄었다는 11개 지역 모두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은 서울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63.7%나 올랐어요 11개 지역 모두 올랐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증거 잡았다 저거 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제 얘기 아니에요 그분 얘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주택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저렇게 집값이 오른 건 뭐야 지네끼리 자전거래 한 거지 뭐야 사가지고 등기 저기 뭐야 샀다가 취소하고 분야에 담합해가지고 샀다 팔다 해가지고 이렇게 투기적인 거지 자 저게 투기의 증거라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전세가를 같이 조사를 해봐요 전세가를 조사를 해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전세가가 못 올랐어요 전세는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는 실수요죠 없었죠 실수 100% 실수요죠 어떤 사람이 전세가가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전세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매점 매석을 해야겠다 7개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월요일에 이쪽 집에 살고 화요일에 이쪽 집에 살고 수요일에 이쪽 집에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보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세는 100% 실수예요 근데 전세가가 왜 올랐어요 인구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라는 거죠 인구 갖고 오라는 하락론자 있으면 이거 갖고 해먹으려면 해명할 사람 대한민국에서 하락론자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거짓말 숫자 아니에요 어 그럴까 봐 통계청 가보세요 이거 통계청 가가지고 이거 그대로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들어 온 자료거든요 통계청에 가보면은 이거 그대로 다 나와요 이거 그대로 다 나오니까 그걸 하고요 이 오른쪽에 집값 상승률은 KB국민행 그러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집값 상승률에서 아파트 상승률이니까 지난 10년간 집값 상승률 지난 10년간 전세가 살 때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 실제 올랐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이거는 KB국민행에서 따지고 이거 통계청에서 따지세요 저는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벌어지냐는 거죠 앞으로 미래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집값 떨어집니다 그거는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잠깐만 하랑률이다가 미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체는 자신이 없어서는 거예요 자 지금 나타난 거 현재 또는 과거의 사례를 보고 이거 설명해 봐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하랑률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냐면 지난 10년간 11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5.6%가 줄어들었는데 평균적으로 집값은 31.2%가 올랐고요 전세가도 16.8%는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올랐을까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 수요가 줄어들어도요 돈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게 돈가치 하락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돈가치가 하락했냐면요 통화량이 103%가 늘었습니다 옛날에 10억이 지금은 20억 3천만 원인 거예요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이지만 경제 규모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모르게 그동안에 화나가 보였다고 돈으로 많이 돈을 뿌린 거예요 코로나 사태 극복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시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내 자산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건 여러분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거는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늘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랭킹이 중요해요 나 옛날에 10억 원이었는데 나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0억 만들었습니다 아기우미 저 잘했죠 박수 좀 쳐주세요 에에 아 평균부터 쭉 못하셨네 이거예요 나 10억 원이었는데 30억 했어요 오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10억이었는데 10억 100이 못됐어요 아이고 분발을 좀 하셔야겠어 좀 분발 좀 하셔야겠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분만 좋은 거예요 돈가치가 떨어지고 기분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의 집값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집값이 평당? 아니 집 자체가 집 자체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월급은 얼마나 됐을까요 만 원 2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저 회사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월급이 얼마였냐면은 35만 원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월급을 주는 데였어요 제조업 중에서는 제조업 중에서는 제일 비싼 회사였는데 35만 원 집집이다 거기서 보면 거기서 한 달에 거기서 지금하고는 다른 거 돈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해서 뭐하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돈가치가 떨어진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통화량 돈이 그만큼 돈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집값은 인구수보다 가구수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분가를 하잖아요 자꾸만 옛날에는 한 집에 뭐 일곱 명 다섯 명 일곱 명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 자식도 같이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시부모도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해요 따로 사는 거 뭐라고 며느리 눈치로 봐 따로 사는 거 좋아 이렇게 분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 하나에서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집이 두 개 필요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가구수가 같은 기간 동안에 11.4%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수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주는 거 자체가 자체로 인구가 줄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과거에서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야 되는 건데 과거도 그렇지 않고 현재도 그렇지 않은데 미래에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예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요런 이슈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을 하고 여러분 거로 소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받는 바로 꼭두각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두각시 꼭두각시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선 아까 같이 직접 데이터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국민은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렇게도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해가지고 잘 되면은 여러분은 딴 사람보다 훨씬 수익을 내는 거고 못 되면은 여러분들은 딴 사람보다 더 수익이 떨어지거나 뭐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은행에 남으면 열심히 저축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지난 10년간 1억 모았어 10억에서 1억 모아서 10억 됐어 야 나 열심히 1억 모았어 1년에 천만 원씩 해가 1억 모았어 그래가지고 11억 됐어 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20억 되더라도 박수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투자는 여러분의 생각 갖고 해야 된다 남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줘? 악의 거미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짓는 거고 수익을 누가 가죠? 여러분이 갖는 거고 저한텐 주지 마세요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을 사야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무주택자가 있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할 때요 질문을 할 때 아 악의 거미님 올해 2024년도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까요? 상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는요 집을 사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집을 사는 사람의 질문이라고 그러면은요 악의 거미님 2026년도에 집값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집을 살려는 사람이구나 또는 최소한 개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4년 만약에 2월에 2월에 집을 샀어요 자 3월달에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팔아요 왜 못 파냐 하면은요 세금이 엄청 나가요 처음에 살 때 취직세를 왕창 내거든요 취직세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취직세를 많이 납니다 세계에서 거의 탑수준이에요 취직세를 왕창 내요 그 다음에 수익이 좀 생겼어 그걸 팔게 되면은요 양도소득세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보면 얼마나 내 1년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1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해가지고 77%를 내는 거예요 진짜 많이 되네요 1억 원 남으면은 내가 2,300만 원만 다 갖는 거고 7,700만 원 정부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갖다 드려야 되면 조세 탈세 범위가 되는 거예요 탈세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세 탈루가 돼가지고 커가지고 아주 오라가라 하고 웃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투자는 내가 한 거고 내 리스크 갖고 했는데 집값 떨어져?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 하나도 안 줘요 집값 오르면은 이제 너 1억 남았니? 7,700만 원 갖고 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1년 안에 파는 건 바보 짓이에요 자 2년 안에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66%예요 나는 3,400만 원을 갖고요 과수원주의는 과수원주의는 사과가 3개 열렸는데 사과 하나 갖고 정부가 2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투자로 하면 최소한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2년 이상 갖고 있어야지 일반가세 넘어가면서 세율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아기금니 2026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이 사람은 개념 있는 사람이네 진짜 투자하려는 사람이네 집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아까 2026년에 집값이 올 것 같다 그랬어요 떨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저는 저는 올 것 같다고 봤잖아요 왜? 공급 부족 현상이 그때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2024년도는 집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살 시기라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위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죠 만약에 2월 달에 사게 되면 정말 나는 정말 난 단기 시장만 취하고 빠질 거야 그러면 2024년 2월에 사면 2026년 2월에 팔 수가 있죠 근데 내가 2024년 6월에 사게 되면 2026년 6월에 파는 거죠 그전까지 막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올랐는데 5월까지 올라다가 2026년 5월까지 올라다가 6월 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막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시장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의사결정이 쉽게 날 수가 있는데 자꾸만 변수가 많으면 변수가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닌 사람들 이제 익시시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라는 건 뭐냐면 윗사람이 시킨 걸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일 중에서 경중을 가리는 거예요 경중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덜 중요한가 그 경중을 가려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가 할당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투자 세계가 똑같습니다 투자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넘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와 정말 이거는 뭐 내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라 그런 정도의 쓸데없는 논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이 뭐하러 신경을 써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워낙 입지 분석의 고수시니까 여쭤보는데 만약에 한 목돈 1억이 있다라는 그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구축이 났죠 신축은 지금 비싸니까 구축에서 아까 일개 신도시에서도 분당 이런 데 엄청 비싸거든요 1억 갖고 못 삽니다 3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평수 장원도 있고 구축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싼 데 뭐 3번도 싸고 뭐 중동도 좀 싸니까 뭐 이런 데 가서 좀 찾아보시면 물론 이제 역세권은 좀 더 비싸고 비역세권은 좀 싼데 그러니까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거는 쌍대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내가 그러면 내가 악유음 얘기한 대로 1억째 사면 나중에 이게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아질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찾아보시면 투자할 만한 데가 지금 또 있어요 다행히 다행히 이제 새로 살린 사람 다행히 많은 사람이 지금 달려들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서 더 다행인 건 뭐냐면 다주택자가 지금은 달려들 수 없는 사항이에요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볼까요 어둡게 볼까요 밝게 보겠죠 밝게 보죠 밝게 보죠 집을 갖고 있지 바보가 아닌 사람이야 아닌가 다 처벌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미래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밝게 보는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취득세가 바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잖아요 취득세가 12.4에서 13.4%를 내요 이것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2.4에서 13.4%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남에다가 20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12.4%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 다음에 13.4%는 40평대나 이런 거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일 때요 13.4%인데 거기에 그만 내나요 등기한에도 비용 들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들죠 그럼 15%가 휙 나가는 거예요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은 잔금 치를 때까지 23억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까지 하면 두 달밖에 안 걸리잖아요 두 달 사이에 3억이 안 오르면 나는 소래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억짜리를 샀는데 돈은 23억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 그동안에 1억이 오른다 하더라도 21억, 23억에 사는데 21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난 손해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고 있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정확하게는 집들을 안 사고 못 사고 있는 거니까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사실 보면 널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제가 다 풀려 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풀려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약간 1억 만들기 이런 거 미션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1억을 모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억을 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굴려야 되는지 만약에 먼 노후를 위해서 내가 노후자금 만들기 1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약간 프로세스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재테크는 여러분과 같이 파트너예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활동도 계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이 은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퇴해봐야 할 거 없어요 거기서 보면 한 6개월만 놀면 보다 심심합니다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득활동을 하는 거죠 소득활동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일을 좀 더 하다가는 정말 내가 병에 걸려 죽겠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 일 같은 건 이제 전업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저기 웬만한 할 수 있으면 계속 소득활동을 하면서 이 돈을 갖다가 가만히 내가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막 훔쳐가요 그게 뭐냐면은 돈가치 하락이라는 도둑놈이 있거든요 돈가치 하락이라는 도둑놈이 있는데 아주 나쁜 놈인데 뭐 누락을 할 수는 없지만 돈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가치가 저절로 보면은 내가 분명히 항아리에다가 1억을 모아놓는데 나중에 보면은 5천만원밖에 안 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여러분이 돈가치 하락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데 그걸 바로 인플레이션 해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았던 거 갖다가 은행하고 친구를 해야 돼 은행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축할 땐 계속 저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계속 거기다 모아놓으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투자로 해가지고 효율을 되는 거죠 그럼 투자하면 투자 목표 수익이 얼마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1년에 3% 준다 그러면 내가 그럼 내가 투자를 했는데 1년에 수익이 5%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둔 것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인 것을 이제 이쪽에다가 자산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쪽에서 계속 넘어올 거 아니에요 수익이 있으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익 이게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더 커져요 이게 훨씬 커져가지고 여기서 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은퇴를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만 모으면 될까요? 10억 갖고 안 돼요 그러면 10억 갖고 안 돼요? 야 나 지금 1억도 못 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은퇴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억이 커보이지만 1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커보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연령대가 다르지만은 10억 갖고 절대 은퇴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일은 하셔야 되고 일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하면서 이걸 이것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하셔가지고 이 수리의 양쪽 바퀴에서 이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을 때까지 은행에서 철저하게 은행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본인에 맞는 거 부동산을 해도 되고요 주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암호화폐를 해도 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강박관념에 쌓이지 마세요 강박관념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봐야지 강박관념에 쌓인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게요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집을 한 번 사면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한 번 하게 되면 수익을 10% 먹고 그럼 투자를 안 해요 엄청나게 더블 이상을 먹어야지 먹는다는 표현을 좀 더블 이상을 남겨야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런데 강박관념에 쌓이면 뭐냐면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자꾸만 뒤져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샀다가 이거 팔았다가 이거 샀다가 팔았다가 우루루루 몰려가지고 빌라도 샀다가 우루루루 몰려가지고 분양권도 한다고 우루루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세금 내다가 다 손해 뭐 실제로 비용해서 다 손해 시간 뺏겨 그냥 나중에 볼더니만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혼자서 가끔씩 부동산 투자는 좋은 점이 뭐냐면 가끔씩 1년에 1개? 뭐 이 정도 가끔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툭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돈 많이 모았네 툭 돈 많이 모았네 툭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거 갖다가 거기다 시간 많이 쓰시지 말아야겠다 그보다는 자기 자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오르면 이거 합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사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내가 단기간에 내가 인생의 인생은 한방이니까 내가 정말 빨리 저걸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마라톤 하듯이 재테크는 여러분들의 친구거든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효자고요 자식이고 나중에 자식은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미지만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돈을 갖다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오늘 날씨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재테크 분야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진행돼가지고 미래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일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정말 될 게 되긴데 이거 정말 티끌 모아서 퇴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꼰대들이 얘기한 거 아니야? 티끌 모아보자 티끌 되던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시작을 못하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만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그거 제가 다 설명하면 근데 그건 알겠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 자꾸만 안 되는 이유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아니 본인의 인생 본인의 사는 건지 아기처럼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자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재테크는 달리가 아니라 복리로 움직이거든요 아까 여기서 남는 거 계속 남는 거에 또 남고 남는 거에 또 남고 1억 원의 10% 수익을 내봤자 천만 원이지만요 여기서 1억 원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고 남는 거에 또 남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복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순간에 어느 인계점을 지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깜짝 놀라요 내 자산이 왜 이렇게 불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깜짝 놀랄 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분들의 아 그때는 이랬으니까 된 거고 지금은 안 됐어 그런 이유 찾지 마시고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이유를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약간 여유 있는 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긴 시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사실 상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락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게 뭔가 한쪽 편으로 치우쳐져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내가 정말 여기에서 어떤 지위를 찾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꼭 한번 데이터로 이렇게 기존에 약간 나와있는 그런 뭐 편향적인 시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들으시고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곰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